안녕하세요. 그레텍 재팬에서 근무하는 머리머더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레텍 재팬에서 근무하는 이상열입니다. 저는 속두레아 운영팀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레텍 재팬에서 개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유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본도 많이 놀러오세요. 항상 좋은 제품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일본에서 글로벌 사용자를 대상으로 많이 사용자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